어? 아아! 눌러버렸어! 잠시만! 어! 잠시만! 나! 나! 잠시만! 보라색 있었는데? 황충! 아까 초반에 나왔던! 어 잠만! 누가 앞으로 가야 되지? 얘가 더 쎄보임. 근데 혼자 오나라랑 왕따 당하려나? 어쩔 수가 없네. 아 무장의 위치가 전투에 도움이 된다고요? 아아... 아 근데 아까랑 좀 딜이 다르다. 아니 혼자서 당황해. 그 편하다.